안녕하세요. 초보동린이 퍼스트소년입니다. 오늘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24절기 중 입동입니다. 그래서 추위에 약한 동백나무 겨울 월동 준비를 하려고 나왔습니다. 작년 겨울 테스트 겸 월동 준비 없이 이번 결과 모두 동해를 입어서 올해는 월동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. 비교적 따뜻한 남부지방이 아닌 중부지방 서해안에서 동백나무 성장하기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서 이번 첫 겨울 나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우선 동백나무 월동 준비는 신문지와 대용량 일회용 커피컵을 활용해서 겨울 준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이 방법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도움이 되어서 이번 겨울을 무사히 버티고 내년 봄에 무사히 잘 자라기를 기원하며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아직 겨울이 시작도 전인데 동백꽃이 벌써 피었네요. 자 그럼 지금부터 동백나무 월동 준비를 해보겠습니다. 신문지 한 장을 가지고 반 접고 반 접고 반 접은 다음에 동백나무를 감싸 보겠습니다. 동백나무를 감싸주고 고무줄로 밑부분을 고정시켜 주시고 신문지는 위쪽은 펼쳐서 자 다음에 1L짜리 배용량 일회용 커피컵을 씌워주시면 됩니다. 밑에는 미리 잘라 두었고요. 이렇게 해서 신문지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고정시켜 주시고 신문지는 위쪽은 펼쳐서 동백나무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흙으로 한 번 더 조환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동백나무 월동 준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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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